미쳐지다 세번째 영상 가자! 너무 어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온전하게 불러야 중음을 거의 마스터 단계 우연이라도 마주할 수 있기를 잠시라 해도 함께하는 순간을 보나 아니 왜 나 바라면서 고개를 접던 날 넌 생각을 할까 다정하지만은 않았지 화가 나면 서로 멀어져야 했던 우리 그래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순 없는 걸까 내 서툰 감정들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했던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걸 널 만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랐던 그 사소한 부탁도 짓궂은 장난도 나는 널 만난다 아 뭐야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를 그때 했고 미안했었다고 어리석었다고 고맙다고 아 힘들진 않니 물어나 볼 걸 뒤돌아설 때 내가 잘못했다고 너 말없이 안아줄 것 그게 너무 후회가 돼 널 만난다 널 만난다면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바랐던 그 사소한 부탁도 짓궂은 장난도 나는 아 널 만난다 널 만났을 때 함께 바라볼 때 조금 어색할지 모를 그때 했고 미안했었다고 어리석었다고 고맙다고 말해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양다일님이 부르신 정키님 노래의 잊혀지다를 총 이것까지 세 번을 부른 건데 뭐 짜투리 안올린 것까지 다섯 여섯 번? 그 중에서 제일 잘 불렀어요 이게 물론 조금씩 아주 요만큼 미묘한 그 이 살짝 걸리는 소리 뭐 그런 건 좀 있었는데 후회가 돼 여기도 음이 좀 샜고 어우 괜찮았어 아 진짜 어려운 노래입니다 내가 조만간에 오늘 부른 것보다 훨씬 더 잘 부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혀지다 세 번째 영상 아까 하그사 불렀거든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목 풀리기 도움을 줬지 고맙습니다